광주 서구 풍암호수 수질개선을 명분으로 광주시와 서구청이 풍암호수의 수심을 3분의 2 정도를 매립하고 장미원과 야외 공연장을 이전 철거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시민단체와 지역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사단법인 미래유산시민연대는 광주지역시민단체와 풍암호수질개선 대책위원회, 서구이원 등과 함께 풍암호수 원형 보존과 매립 반대를 위한 시민성명운동 전개와 성명서 발표를 풍암호수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날 조상렬 대동문화 발행인이 성명서를 읽어내려가며 풍암호 매립은 중앙공원 개발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시민들의 생명권에 대한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광주의 허파인 풍암호수는 140만 광주시민들이 지치고 고단한 삶을 위로받고 보상받는 곳이라며 현재 멀쩡히 존재하는 풍암호수를 매립하겠다는 광주시의 발상은 시대를 거꾸로 되돌리는 탁상행정이라고 성토했습니다. 끝으로 성명은 광주시는 사업자의 매립 방안을 폐기하고 풍암호와 장미원 등 원형을 보존한 상태에서 수질개선 대책을 재검토해주길 촉구한다며 사단법인 미래유산시민연대를 비롯해 뜻있는 30여 개 시민단체들이 연합해 원형 보존과 매립 반대를 위해 관계기관에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